콘서트, 야외 콘서트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싶을 정도로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타이티에 오늘 무대 의상이 어 글쎄요 이거 추운데 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? 저희 의상 중에 제일 따뜻한거에요 아 이게 제일 따뜻한거에요? 아우 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깜짝 놀라시겠는데 예 그래요 가죽인가요? 아니요 만져보시면 만져볼 수가 없어요 얇아요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수가 없어요 네? 아 그래요 가죽이 아니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쪽에 한 명씩 소개를 해주세요 이름이 안녕하세요 타이티의 제간둥이 막내 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티의 비너스 정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티의 꼭지수 100%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티의 미소가 예쁜 미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티 리더 민재입니다 다들 그 고향이 섬 출신이에요 타이티가 섬인데 못 봤어요 저 매끈어요 아니요 고향이 다 달라요 어디? 보통 어디 어디에요? 저는 대구고요 네 저는 서울이고요 저는 강원도 춘천이고요 저는 전라도 광주 네 저는 부산입니다 그러시구나 대구 그래요 도해지에 산 사람도 있지만 가도가닥에 보면 농촌도 다 구경하셨죠? 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또 불러주시면 됩니다 많은 또 청년들이 나와있어요 네 타이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그룹으로 합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티의 노래 한 곡 더 차게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? 네 저희 한창 유명한 최고다 이순신이라고 아시죠? 주말연속군 네 OST 몰라몰라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알아요 따라 불러도 되죠? 네 저희 노래에요 알아요 따라 불러주세요 타이티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방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와우 박수 너무 대박 아우 내 마음을 발라바라발라 주든든드 어떡해 어떡해 자쿠꼬덩땅 뛰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떠해 이런 마음을 내 말을 못해 경험이 내 사랑이야 호여연 어댔 어떡해 내게 웃는끝하고 뽀뽀뽀뽀 키스하려면 어떡해 이제 나 너에게로 못맞아 보인 나는 네 사랑 한참 한참 너른 하늘의 발라처럼 넌 나의 슈퍼 넌 나의 별빛 진심 작은 너의 맘으로 날 누비는 넌 나의 태양 굳이 숨기려 해도 누군 알 수 있는 뭐 내 맘에 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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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두근 어떡해 자꾸 콩닥둑둑 뛰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떡해 이런 나도 못맞게 나를 만듭혀 몰린 사랑이야 오오오 오오오 살짝 살짝 나에게로 다가오면 어떡해 내게 웃는끝하고 뽀뽀하고 키스하려면 어떡해 이제 나 너에게로 못맞아 보인 나는 네 사랑 달콤한 달콤한 손 색깔처럼 내 눈을 살살 눈을 내리는 이 짜릿한 사랑을 심어준 넌 나의 한사랑 나의 한사랑 나는 이 짜릿한 사랑 나의 한사랑 내가 내가 나의 한사랑 알게 나의 한사랑 내가 이 짜릿한 사랑 잘했어 두고 사랑해 윙크하고 키스하고 자라리 이제 나도 알게로 사랑하는 내 사랑 네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타이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타이티 타이티